차 사고를 위해서 사람을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과에게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정상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내 보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좌수하자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너랑 내가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젯밤은 어디 계셨습니까? 나를 좀 늘려주세요 시선거려! 헌신! 날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게부터 없다는 게 될 줄 알았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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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